안녕하세요. 홍성민입니다. 지난 넷리스트 동영상에서 회로를 넷리스트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결국은 넷리스트로부터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여서 솔루션 벡터를 구해야 할텐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일단 간단한 예제 하나만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간단한 저항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매법칙에 따라서 전류는 VA를 R1으로 나누어 준게 될텐데요. 이것을 수치해석 기법을 통해서 풀어 보겠습니다. 수치해석을 하려면 먼저 지배방정식이 뭔지 알아야겠죠? 회로해석에 있어서 지배방정식은 키리호프의 전류법칙입니다. 어느 노드에 대해서나 이 노드에 연결된 각각의 선들 지금 두개를 보고 계신데요. 이들을 브랜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들의 합은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브랜치 전류를 생각을 할 때 방향 같은 것들을 잘 고려를 해 주어야겠죠. 통일된 방향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 법칙은 사실 연속방정식으로부터 유도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입니다. 이 일반적인 키리호프의 전류법칙에 각각의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를 보충하여서 전체 문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간단한 저항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구체적으로 VA는 1V, R1은 1kΩ으로 정하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CL을 아웃노드에 대해서 적어보면 아래 나온 것과 같이 IVA와 IR1의 합이 0이 된다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VA와 IVA와 IR1의 방향에 주의하세요. 아웃노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모두 나가는 방향, 통일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압원과 저항에 대한 식을 더해줍니다. 전압원은 아웃노드의 전압과 그라운드 노드의 전압의 차이가 1V라는 식을 쓰면 되고요. 저항에 대해서는 양대나 전압 차이를 1kΩ으로 나누어 준 것이 단자 전류와 같다라는 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3개의 식을 얻었네요. 이제 이러한 식들을 모아서 매트릭스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 먼저 솔루션 벡터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순서는 임의로 설정을 해도 괜찮겠죠. 임의로 저는 먼저 전압원에 흐르는 전류와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그리고 아웃 단자의 전압을 순으로 순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방정식들을 행렬의 형태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첫번째 행은 0, 0이 있기 때문에 IVA와 IR1에 대한 항들은 나타나지 않고요. Vout이 1이라는 그런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전압원에 대한 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번째 행을 한번 읽어보면 역시 IVA에 대한 것은 나타나지 않고 IR1-0.001Vout이 0이다라는 식이기 때문에 저항에 대한 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행이 IVA와 IR1의 합이 0이다라는 것이 바로 KCL이네요. 이 행렬과 벡터로 만들어진 식을 풀면 다음과 같은 해가 얻어지는데요. 해는 해로부터 전압은 1V이고 저항에는 플러스 0.001A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압원에는 마이너스 0.001A의 전류가 흐르고요. 네, 이 동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한 오매법칙을 수치해석적으로 푸는 것을 보였습니다. 비록 예제 자체는 간단하지만 오늘 우리는 KCL이 회로해석의 지배방정식이라는 것과 거기에 덧붙여 엘리먼트들의 전류전압관계를 활용하여서 전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일반화하여서 회로해석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